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저는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 있고 건조유터가 있고요. 네, 제법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개천절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개벽한다. 그러게요. 손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저는 여름 이불을 덮고 자다가 지금 코가 부어있고요. 옆에 UMC님도 아까 전에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막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말도 안 되게 정치를 못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21세기에 한 3번쯤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인들은 한 가지 태도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얼굴 안 부를 키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치를 한다. 정상적 정치의 목표는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만드는 정치. 현상 유지. 네. 그러면 사회 발전은 시민들이 시켜나가는 거죠. 발전에 저해되는 문제들을 쳐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정상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랑설레하고 논쟁이 오갑니다. 그런 상황을 최근에 볼 일이 별로 없는데 한 번 볼 수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 야당이 금투세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섞여 있는 정당이라고. 왜냐하면 제일 큰 정당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중도였기도 하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금융투자세를 놓고 의원들마다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찬반을 놓고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했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실수로 문자를 이상하게 쓴 걸 들킨 거예요. 이거 역할극이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토론회는 원래 역할극인데 그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안 해본 거예요. 실제로 정치는 그 역할극을 통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세미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미나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발제자로 나가는 사람들도 내가 꼭 이것만 대변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요. 제가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가기도 하고 세미나 자체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기획한 적도 있고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처음부터. 섭외를 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가죠. 이런 주제로 써주세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정치가 중앙에 다시 돌아오는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금융투자세 같은 이슈를 놓고 팽팽하게 맞설 거예요. 명태균이 뭘 했냐 이런 지금 같은 비루한 시대가 아니게 된다면. 일면이 바뀌었겠죠. 네. 정치가 건강해지면 한국의 언론인들과 지식인들과 상당수의 시민들은 본인의 보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투세 같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뭐죠. 그 어떤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투자소득은 노동소득을 이기면 안 됩니다. 노동소득이 언제나 더 강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투자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노동보다 커야 돼요. 어제 청년 원희룡의 독백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봤었죠. 그러니까요. 원희룡이 변기 위해서도 아는 걸. 최근에 프랑스에서 젊은 논객이라고 해야 될까 우익진영의 이론가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93년생의 젊은 학자가 있어요. 페간 아지아리라고. 그 사람이 리버럴 입문과학회 대표 그리고 프랑스 정경학회 회원 등등인데 피가로지에 기고한 어떤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부유층의 재산 상속을 옹호하고 상속세 폐지를 하면 왜 안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 프랑스 우익의 어떤 발언이에요. 우익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왜 폐지하면 안 되는가를 진지하게 논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상속세를 왜 폐지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20년대의 프랑스 극우는 민중정당이죠. 기초적 성격이. 외국의 민중을 탄압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문제인 거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가 한 10억 중후반대 하는 아파트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주차장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차들이 다 20년 된 국산 중형차 이런 거예요. 쓰레기장을 봅니다. 쓰레기 봉투 위에 머리를 붙였습니다. 제가 총각대와 군인 시절 이후로 다시는 하지 않는. 머리를 붙였다고요? 비닐봉투 하나를 더 얹혀서 테이프로 붙이면 10리터 쓰레기 봉투에 한 15리터에서 20리터를 담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자린고비들이신 거예요. 저의 본질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10억 후반대짜리 자가를 얻어서 여기서 엎어져서 남은 인생을 사는 노년들이 행복한가? 그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나? 저는 긍정적인 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선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오늘의 이야기예요. 과연 비슷할까? 두둔 부동산 집어서 빠져나가려고? 부동산과 토지의 권리 이강 네.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부동산에 붙어있는 권리가 지금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보면 사용할 권리, 그 다음에 판매할 권리, 상속할 권리 등등이 있죠. 옛날에는 거기에 붙어있던 권리가 그 땅의 지배권까지였습니다. 영주가 돼요. 제일 처음으로 땅에... 세대주인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땅에 눌러앉아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사람. 그리고 그 권리를 온갖 방법으로 지켜내므로써 널리 인정받은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임금님이라고 부르죠. 금님씨예요? 네. 임금님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나 혹은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땅을 떼어줍니다. 주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썰어버린 사람한테 줘요. 슬레이어야 참 잘했다. 그렇죠. 가끔은 임금님한테 큰 돈을 바친 사람한테 떼어주기도 했습니다. 탕관오리야 참 잘했다. 그렇게 떼어준 땅을 봉읍이라고 하는데요. 봉읍. 봉건제도 할 때의 봉입니다. 봉읍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서 명령하고, 징수하고, 징발하고, 재판을 하는 권리까지를 가집니다. 입법사법 행정권의 권력을 가집니다. 통치권을 다 갖는 거예요. 그 떼어받은 땅 안에서는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땅 주인의 꼬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트레이닝데이의 명대사죠. 너네는 내 허락 없이는 볼일도 못 봐. 그 동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부패경찰의 대사죠. 한국 역사에서는 봉읍이 없었습니다만 아, 그래요? 한반도에 살던 임금님들은 봉읍 대신 시급을 주었습니다. 시급이란 말을 하죠. 아, 그 시간마다 주는 급여가 아니고요. 시급이 아니고 식읍! 네, 식읍. 먹을 식자 쓰는 시급이에요. 쌀! 네. 시급도 봉읍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임금님처럼 굴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봉읍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 땅을 또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임대. 그러니까 봉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봉건 부하를 하나 또 둘 수 있는 건데 시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로 얘기를 하면 영주가 자신의 엘리트 기사에게 땅을 떼어주죠. 아, 네. 그러면 그는 또 작은 왕이 되죠. 네.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이중수탈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농민들에게. 봉읍과 마찬가지로 시급도 대대로 상속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국인들 성씨의 본관이 있잖아요. 성씨가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생긴 성씨면 본관이 대체로 조상님이 받은 시급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뭐 땡땡파 뭐 이런 거요? 땡땡파보다 그 앞에 있는 거. 아, 뭐 밀양박씨 이런 거요? 네, 그런 거죠. 아, 네. 저는 밀양박씨예요. 네. 아주 큰 정보를 알았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본관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아직도 밀양박씨가 밀양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집성촌이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밀양 경찰이라든가 밀양법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 땅이에요. 네. 지금은 그런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 데를 마시는 조정치 농구의.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자연스러웠는데. 2강에서 하는 얘기도 비슷합니다. 기본을 기억하면 좋네요. 인간이 땅을 다루는 방식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정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뺏든지 물려받든지 했다. 사는 건 아직 별로 안 나왔어요. 요즘은 사고만 있는데 사고만 있나? 아니죠. 뺏기도 하고요. 사는 척 뺐죠. 네. 그리고 안 물려주는 척 물려주기도 많이 하죠. 자 그런 얘기는 이따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구의 더 착한 농장.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돼. 29 데이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백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라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조정치 팝콘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김땡나님의 후기입니다. 헐 이거 뭐죠? 뭔데 이렇게 맛있죠? 라고 살리기 힘든 문장으로 시작해주셨는데요. 아 힘들죠. 헐 이거 뭐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또 맛이 안 나. 네. 할수록 가증스러워지고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동생이 맨날 이 팝콘 과저라고 협박한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갖다 줬어요. 동생님 다 떨어졌습니다만 다음번에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 전부터 밀가루를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힘들죠. 빵이나 면은 그럭저럭 참겠는데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못 집어먹는 건 참 아쉽더라고요. 맨날 견과류만 오물거리는 것도 슬슬 물리던 차에 그래도 살은 찌는데 어차피. 지방이 얼마나 많은데요. 밀가루를 왜 끊는 거야? 액세스몰에 신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낼렘 시도해 보았습니다. 혈당 뭐 이런 거 관리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술은 계속... 모든 정황이 안 맞고 있어요. 아주 솔직히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게 뭐 얼마나 맛있겠냐. 대충 강냉이 마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팝콘은 강냉이류죠. 지금의 저에겐 적당히 대안안주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구매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죠? 이 적당하디 적당한 고소함과 달콤함, 그 식감도 대책 없이 퍽퍽하고 눅진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모든 기성 팝콘들의 문제죠. 갓 튀기지 않은 팝콘들의. 뭔가 아주 미세하게 캬라멜라이즈드 돼서 입에서 살짝 녹이면서 씹어먹는 맛이 아주 근사한 이것. 이건 극장 팝콘보다 조금 더 우위입니다. 살짝 됐어요. 한 개 입에 넣자마자 남편이랑 둘이 오잉 하고 눈을 마주치고는 한 봉지 순삭 해버렸습니다. 허헛 허헛 아니 이걸 쓰면서 스스로도 팝콘 하나에 이렇게까지 오버할 일인가 되게 감명받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싶긴 하지만 암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고 반가운 물건을 만나 무척 기쁘네요. 저희도 기뻐요. 덕분에 앞으로 밀가루 끊기 프로젝트는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아니거든요. 혹시 그냥 옥수수 강냉이겠지라고 속단하고 패싱한 분들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드셔들 보십시오. 저희가 시킨 것 같은 극창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코넛 향이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킬포입니다. 제 기준으로. 비싸 보입니다. 예상 외에 주문 폭주로 크림빵이 품절이 되어서 지금 재생산 중에 있습니다. 크림빵은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네 다 품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주 후에는 기다리던 고구마 말랭이도 출시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안 기다리셨겠죠. 왜냐하면 저랑 유만상 피디만 먹어봤으니까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고구마 말랭이도 밀가루가 아니죠. 고구마 말랭이는 진짜 대충격. 어 그런가요? 네. 이것도 나중에 고구마 말랭이 판매 시작한 다음에 후기 올라오면 저보다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우월합니다. 지금 맛봤을 때 순간으로 돌아가는 표정을 지고 계셨어요. 맞아요. 헐 촉촉 이러면서 네. 2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친구 강아지를 한 일주일 정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 여행가 있는 동안에 제가 그 강아지의 체중을 한 4kg 정도를 늘렸습니다. 4kg요? 이게 할아버지들의 문제인데 손 이상은 아직 할아버지는 아닙니다만 고구마를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렇죠. 아 강아지도 좋아하죠. 네. 강아지는 어떻게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누가 줘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많이 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쳐다보죠. 어떻게 할까요? 씹는 소리를 냅니다. 아 그래요? 그걸 들으면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랑 사과 같은 배추 특히 그렇죠. 손 이상은 이해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사과먹은 강아지처럼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조정치 팝콘 액세스머리 있습니다. 봉건 시대를 다룬 환타지 영화들을 봅니다. 드래곤이 나와서 불을 품고 이경혁씨가요? 이경혁은 안 나옵니다. 동양인이니까. 말을 하고 기사들을 혼내주고 그래요. 아니면 기사들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렇죠. 커다란 삼각형 원뿔 같은 걸로 서로를 찌르고 말타고 가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금투세로 얘기해보죠. 우린 죽어도 1년에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벌 수 없어요. 네. 전체 투자자 가운데 1%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못해요. 뭐 되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중세물을 보면 내가 타가리엔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린 대부분 농노예요. 그렇죠. 100에 99은 농노예요. 농노는 땅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농노가 땅이 없는 게 불만이 아니에요. 왜 저 새끼들이 땅이 있느냐가 불만인 거예요. 중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서양 봉건주의도 동양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봉건제도가 있었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귀를 갖고 있었고요. 백자. 자기 봉토에서 나오는 소출물을 세금으로 걷고 인력을 징발해 쓰거나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거나 가끔 망나니 같은 사람은 백성을 함부로 해치기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이죠. 제가 이거 위처3 하면서 이 XX이라고 진짜 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높이거든요. 위처에서. 그런 사람을 귀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류 역사상 신분 제도는 상속되는 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인류에게 DNA로 흘러내리는 무엇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와바리를 내가 소유해야 하나 보다. 옛날에 루소라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루소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들어봤지만 외국인이라는 설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토박인 줄 알았네. 우리나라. 루소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불평등이 왜 생겼느냐. 그걸 가지고 되게 두꺼운 논문을 썼는데 결론이 그래요. 땅 때문에 생겼다. 다 땅 때문이다. 그랬는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이나 전쟁, 암살 등의 방법으로 계속 땅을 넓혀나갔고요. 네. 이건 다 현대법이 별로 허용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중세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크루세이더 킹즈라는 게임을 하면 자기 가족도 막 죽여요. 되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크루세이더 킹즈 회사가. 이거 왕게임에도 나오죠. 그래야지 상속을 잘 시켜줄 수 있으니까. 네. 형제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땅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꼬붕이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은 현대사의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대기업의 왕자연한 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죠. 거대한 나발이 돈과 직원과 땅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떤 대기업의 소유권을 둘러싼 형제들의 전쟁. 딸이 껴있어도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왕자의 난에서 약간 좀 이제 뒤에 병풍처럼 서있던 사람은 축구협회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없던 대부분의 꼬붕들이. 싸움이 이제 결판이 뭐 10대 0으로 안 나고 6대 4 이렇게 났다. 그럼 삼성과 CJ로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땅이 없는 대부분의 꼬붕들이 있었는데 1789년에 들고 일어나서. 꼬붕이 난. 네. 그런 제도가 대충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루소라는 외국인이 이거 혁파하려면 인민주권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난 그 꼬붕의 난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렇죠. 바스티오 습격 이후 첫 번째 국민공회가 처음 결정한 일이 영주의 지배권 폐지입니다. 부동산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땅의 권리에 자동으로 붙어있었던 지배권을 없앴습니다. 넌 살기만 해라. 꼬붕들은 이게 가장 큰 사회 악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한꺼번에 정리해낸 일들이 그런 거죠. 문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그런 거예요. 왕궁을 쳐들어가고 감옥을 쳐들어가잖아요. 나라가 왕의 것이라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왕궁에서 나오고 그게 철가 되었다는 것은 사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 두 땅을 때려잡죠. 그래서 인민이 가져가죠. 스쿼트 할 것이다. 스쿼트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땅 주인이라고 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거나 징발하거나 꼬붕처럼 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그 권력은 어디로 갔어? 시민한테 간 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혁명 기간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토지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의 지배권을 없앴지만 여전히 걔네가 땅 주인으로 남아있잖아요. 혁명 이후에도 단 1%의 구 귀족들이 전체 프랑스 땅의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 조금 못 되는 성직자와 교구가 2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쳐서 절반이 안 되지만 나머지 땅은 산과 숲과 사람이 살지 않는 미개척지였고요. 갈 일 없는 땅. 그럼 그냥 귀족과 성직자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귀족과 교회가. 강아지랑 산책 다니면서 사실 식겁하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회는 왜 자꾸 땅이 커지지? 그럼 그 땅은 영원히 교회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식겁했나 하니까 그게 권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 재개발하죠. 그러면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구획 잡을 때 교회 안 건드려요. 재개발 분장이 절이랑 났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교회랑 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보셨을걸요? 전광훈 목사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그 둘의 배틀 아닌가요? 그건. 아 맞죠. 거긴 특수 게임. 교회를 완전히 새로 지을 때만 제외하고. 그러면 보통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교회가 들어서잖아요. 다세대주택은 주인이 빠져나가거든요. 교회는 그대로 있죠. 옆에 있는 걸 사요. 교회는 50년되고 100년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바리는. 영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는. 지금도 맨날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매일 같은 코스에 산책하니까. 다시 대혁명 때 얘기로 돌아가면. 좋아요. 대혁명 혁명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귀족이었던 땅 주인들한테 임대료를 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와 요즘에 인생들이 됐네요. 대혁명 시대 지도자들 가운데 자코벵파에 속했던 그라쿠스 바베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95년에 부동산 권리에 반대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논서를 발표했습니다. 와 손희상이 한 얘기를 250년 23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논서를 요약하면 열매는 모두의 것이고 땅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여전히 대다수 시민이 소수에 의한 억압에 의해 노예이자 피해자로 남아있다. 1789년 대혁명 이후 아직까지 바꾸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이것이다. 이 자코벵이 당시 기준으로도 좌파인 것이었던 좌파의 시작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코벵도 좀 스펙트럼이 있어서 자코벵 우파가 있고 자코벵 좌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네오좌코벵파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이제 바베프가 네오좌코벵이었다가 참 이 논서를 발표한 바로 그 해에 테르미도르파라는 우파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아 이런 옛날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민주주의인데 정권이 바뀌면 그전 정권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냈어요. 그렇습니다. 목을 위에서부터 커다란 칼이 쭉 내려와가지고 탁 하고 댕궁하고 잘려요. 그 시설에 탄핵이란 그랬다. 네. 그래서 바베프는 단두대에 끌려가서 썰렸고요. 얼마 안 있다가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쿠데타의 시조. 네. 그리고 테르미도르파도 끌려가서 썰렸고요. 그렇습니다. 좌우 다 사이좋게 썰렸네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던 시절이죠. 정권을 잃으면 우린 죽는다. 썰린다. 네. 리토롤리.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대혁명의 혁명 지도자들이 토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물거품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고 나서 그때까지의 정치체제에 대한 모든 논의를 모아서 1804년 민법을 만듭니다. 나폴레옹의 민법. 네. 그리고는 유럽을 썰고 다니면서 1804년 민법체계를 이식을 해요. 여기저기에. 그렇습니다. 법을 배워라 이것들아. 안 그러면 더 썰어버리겠다. 네. 이것을 대륙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대륙법을 X에 받아들였습니다. 네. 옛날부터 유럽 빠였어요. 대륙이 되고 싶어. 그리하여 대륙법을 마개조합니다. 일본은 뭘 한다? 마개조. 마개조를 합니다. 네. 돈가스 같은 게 나와요. 그것을 한국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법도 대륙법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 돈가스 대륙법. 네. 여기서 부동산의 권리는 땅 주인으로부터 지배권은 분리해서 없애놨는데 나머지 권리 예를 들면 임대하거나 개발하거나 팔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붙어 있고 그렇죠. 다만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명문 규정이 부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만들다 말았군요.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썰렸어요. 그렇죠. 만들고 있었는데 끌려가서 단두대에 썰렸어요. 부동산 법 만드는 중인데요. 빨리 나와. 오늘 죽어야지. 아이고. 마감 끝났어. 신문사도 그렇게 하면 편하겠네요. 마감 못 지키면서. 썰놓는다. 돌아가신 관계로 연재를 마칩니다. 우리가 이런 법 체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이쪽 방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유럽보다 선도적이었습니다. 그런가요? 한반도의 국가들이 먼저 했는데 퍼지지 않은 류니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금속활자도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직지. 그랬는데 나중에 만든 서양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는 표절했다고 시비 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동산 혁명도 한반도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쟤네가 먼저 퍼뜨렸을 뿐이에요. 반도법이라는 게 있었나요? 이런 레토릭도 보통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건데. 다 우리가 먼저 했어. 고구마 많이 주고 걔한테. 부동산 혁명의 선진국이었던 한국의 역사입니다. 고려 말에 이재현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분은 형이에요.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루스라는 외국인과 이재현이라는 형. 재훈이 형은 학창시절에 맨날 전국에서 1등하는 수제였습니다. 말려내야 그 보수당의 똥치우는 그냥 아저씨가 되어버렸을 뿐이지만. 고려의 원희룡이에요? 고려의 원희룡이에요? 세고려당 제주도지사? 젊었을 때는 웅대한 기상을 품어 무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기똥찬 사내대정부였습니다. 공민왕 시절에 유명했던 재상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중앙정기에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헐 대박. 고려는 달라. 15살 때 과거에 1등했대요. 원희룡이네요. 원희룡. 배뇨도 좀 하셨겠네. 길에서. 그땐 진짜로 했겠죠. 자주. 화장실 시절이 충분치 않아서 길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그리고 이제 재현이 형이 지금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사헌부에서 4년간의 검사생활을 걸고있어요. 오! 무서워. 무서워. 소름 돋고 있어요. 뭐야 이게. 그러네요. 사헌 규정이 되었네요. 젊고 개혁적인 학자들. 조정 소장파. 소장파. 리더 역할을 했던. 지역구는 양천이었겠네요. 윗풍당당한 사나이였습니다. 이재현은 원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유학은 원으로 갑니다. 네.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지금의 BTS에 해당하는 성균악정이라는 벼슬을 살고 있었습니다. BTS가 벼슬이었어요? 그때는 벼슬이었어요. 하긴 지금도 벼슬이죠. 근데 그때는 음악가를 진짜 왕실에서 고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관청 대신 하이브 소속일 뿐이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요를 수집을 했어요. 성균악정이라는 일을 했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 국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려 가요가 이 사람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아. 개자식이에요. 원형이네. 이 형. 개자식. 쉽지 않네요. 근데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꼴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도성에서 태어나서 그냥 막. 귀공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되게 달라요. 옷도 못 입고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이재현은 담대한 포즈로 용변을 누고 있었습니다. 용변 시간이에요. 똥을 싸던 중에 요강에 앉은 이재현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개 한두 명도 없다. 아. 고려시대에 사민주의자가 나왔습니다. 권문세관은 금그릇 은그릇을 늘어놓고 도시 상인들은 비단 옷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데. 옛날에도 힙합 스타일이 유행이라서 주로 땅에 끌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다. 아. 그걸 직접 확인했군요. 꼬북 라이프. 자기 땅이 없으니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 작은 진흙집 한 채랑 땅 조금 빌리려고 빚을 진다.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으니 옷도 없고 음식도 없다. 아. 그래서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 또 그러려면 또 이제 집 한 채랑 땅 조금 빌리려고 빚을 진다.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땅 주인이 가져가니까 갚을 수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겠는데? 어떡하지? 아. 훌륭한. 시대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죠. 14세기 고려의 미래를 통찰하는 젊은 이재현은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숨이 쌍관. 고려가요 시기는. 고려 말에는 식읍. 약간 희룡가요였지만 그게 고려가요였어요. 고려 말에는 식읍. 자기 땅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식읍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호죠 이게. 네. 당시에 토지 독점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르면 30%에서 50%까지도 추측을 하더라고요. 프랑스 혁명 때랑 비슷한 수준이군요. 그렇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을 세족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 신라시대의 호족이라 부르던. 고려 말 세족은 딱 22개 가문이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마흔 몇 개 가문까지 세기도 하는데. 23개면 장난이 아닌 게. 네. 한 집안이 광역시만한 땅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크고 힘센 가문은 22개 그리고 플러스 이제 왕시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23개. 나머지는 그냥 약간 쩔이었습니다. 정말 일부 매우 소수의 가문이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까지를 갖고 있었던 고려 말의 상황.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사찰이 가지고 있던 토지까지 더하면 확실히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또 짱이었죠.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편중이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임금님이 내놓은 방법이 개간을 미뤄줬습니다.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막 저기 막 여진족이 살고 있던 땅 그런데 막. 강동 육주. 네. 그런데 가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황무지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 크립을 펴고 엎어져라. 전통적인 땅 차지하는 방식.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개간을 해봤자 뺏어가요. 누가 뺏어? 아. 개간을 하려면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가축도 필요하고. 씨앗도 있어야 되는데. 씨앗도 뿌리고. 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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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을. 아이고. 그런데 못 갚잖아요. 황무지 계속 개간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집이랑 땅이랑 다 가져갑니다. 아. 빌려줬던 사람이. 그런데 처음에 빌려준던 사람도 세족이에요. 결국 건문 세족의 땅이 더욱더 커집니다. 시장을 하나 더 열어준 게 되어버렸군요. 이런 현상을 토지겸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 혹은 땅을 조그맣게라도 갖고 있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도둑이 됩니다.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적질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 끌려가서 다 썰렸어요. 여기저기 다 썰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되게 유명한 형이 있죠. 도전이 형. 정도전. 정도전. 조재현 씨죠. 그렇죠. 조재현 씨죠. 작고 하신.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었는데. 도전. 그 나라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야쿠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성계죠. 그리고 입을 털어서 설득을 해요. 모든 땅은 원래 왕토인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일부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나라가 망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위하로 회군을 하는 게 어떠니. 회군해라. 고 포지션이군요. 그렇습니다. 회군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이거 다 몰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나더 사빈주의자. 라고 설득을 해서 이성계가 부동산을 다 몰수해서 뿜빠이하는 것을 목표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목표였나요? 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후 600년간 이어진 조선 왕조는 원래 개국할 때부터 부동산을 몰수해서 뿜빠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도지 공개념. 프랑스 대혁명보다 397년 빨랐던 조선혁명 직후에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왕조가 왜 역성혁명을 일으켰으며 왜 이 짓을 했으며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금님이 이거 맞아 라고 도장을 찍어준 책이에요. 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조선경국전 상권에 보면 우리 임금님은 친히 토지겸병의 폐단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동산을 혁파하는 일을 자기 소임으로 정하셨다. 혁파가 뭐냐. 땅을 몽땅 몰수한 다음에 인구를 헤아려서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그런 거다. 그럼으로써 옛날에 올바른 토지 제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조선재헌의회에서는 부동산 몰수와 무상매수를 다 써놓은 거군요. 헌법에. 드라마 정도전에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선생은 뭘 읽고 자꾸 까먹고 이러니까 선생이 맞는지 제가 확신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시험 볼 때 과전법은 외우잖아요. 그게 이성계의 주요 업적이죠. 과전법이 그렇게 하려던 과정에서 타협을 해서 생긴 것인데 정도전 쪽에서는 개민수전이라고 해서 땅을 다 뿜뿌어야 하는 거. 이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은 부동산 몰수하려고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이게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하나가 조선 건국 후에 30년 동안 토지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부동산에 붙어있는 권리는 일단 인정을 해주되 땅을 상품으로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이런 계산이었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쿠데타를 했고 성공했고 아직 내부 조직도 다 장악 못했어요. 그런데 호족은 많아. 그 호족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관군이 때려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조직 장악이 덜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죠. 어떻게? 야 너네들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그대로 붙들고 있어. 대신에 더 키우면 중앙이랑 싸우자는 거다. 정도의 메시지. 그러나 프랑스 대현명 과정에서 바베프가 단우대에 썰렸듯이 정도전도 끌려가서 썰렸습니다. 축출당하죠. 건국 후 30년 동안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사람 많이 썰렸고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사람 많이 썰렸습니다. 왜 두 번인가요? 두 번 일어났으니까요. 1, 2차 왕자의 난은 그저 왕위 계승권을 놓고 일어난 내전이 아니라 이 부동산 제도, 토지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이념 전쟁의 성격도 한 있습니다. 정도전 그래서 보면 재밌어요. 수구와 진보가 싸우죠. 그 방식으로. 그러다가 알력이 커지죠. 보통 정치는 그래요. 그냥 싸움은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조선 왕조 권립의 최초 목표였었던, 그건 못했지만, 혁명혈통 3세대, 세종대왕이죠. 김정은이 아니고. 그렇죠.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서 시급을 폐지합니다. 시급이라는 것은 부동산 권리에 더해서 지배권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호족 말살 정책. 상속을 못하게 하겠다. 상속은 하는데, 그 땅에서 니들 맘대로 재판하지 마라. 그 땅에서 니들 맘대로 백성들을 징반하지 마라. 밀양법 만들지 마라. 쌀이나 얻어먹어라.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하고, 매매하고, 상속하는 등의 권리는 두었지만, 그 땅 안에서 백성들을 맘대로 굴릴 수는 없게 만든 세종대왕 18년 때의 일은 프랑스 대혁명보다 371년이 빨랐습니다. 그리하여 호족이 아니라 중앙공무원, 현령의 힘이 커집니다. 조선과 프랑스, 당대의 다른 나라들도 귀족이나 권문세족이 부동산을 독점한 곳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랬겠죠. 그런데 왜 이 두 나라에서 부동산 혁명이 먼저 일어났냐.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럼요.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면 들고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퉁쳐도 지금까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땅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귀속될 수가 없습니다. 땅을 가지는 것은 공기나 바다를 가지는 것 같이 이상한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갖는 것은 땅에 대한 추상적인 권리이고, 그 권리는 제도에 의해서만 작동합니다. 제도의 부산물. 네. 그리고 그 제도에서 땅에 붙어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다루는 어떤 제도의 전자 같은 걸 얘기할 때 무슨 망고의 법칙 같은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 앞으로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유지 비율은 전 국토의 25%입니다. 지지 지난달 국토연구원 자료에 나온 숫자입니다. 4분의 1. 네. 지자체가 가진 공유지를 다 합쳐도 30%를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민영화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사유재산? 네. 그런데 국공유지는 대부분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과 숲입니다. 하천? 네. 그 다음으로는 도로와 하천이 있고요. 국공유지 중에 주택지, 상업지, 농지 등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있기는 있으나 정말 없습니다. 뭔가 돈이 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네. 도시 내에 국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전 정부가 집값을 방임하고 안 잡은 게 아닙니다. 주택을 공공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 민간 개발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공공적인 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국가가 가진 땅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지으려면 이미 민영화가 되어 있는 땅을 사야 돼요. 무리합니다. 땅 주인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할실 564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승만도 했던 바로 그 양곡관리법은 직불 제도를 폐지하면서 나온 건데 쌀 농사 짓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었던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긴 몇 년 전이네요. 쌀 생산에 농업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주는 제도였습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직불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 농가가 받아갔습니다. 부농이 잘 되는 패턴. 땅 부자가 잘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전체 쌀 농지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 고려 말 같군요. 그렇다면 농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7월 국토부의 토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39.7%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니까 절반을 위협합니다. 고려 말고 프랑스 때부터 더하네요. 이 상위 1% 가구가 가진 부동산을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가가 가진 땅보다 많습니다. 아 호족이 위협이 되고 있어요 국가에. 그리고 상위 3% 가구가 6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호족이 위협하는 게 맞네요. 상위 5%는 7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87.3%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97%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80%의 가구는 단지 3%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뒤로 갈수록 정말. 그 3%의 땅이 4천만 명의 것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득해지네요. 숫자로 보니까. 상위 1%의 토지 점유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2년 동안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 1천 명이 시가 기준 185조 원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5년 만에 2배 이상이 오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보유자들은 도시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국가가 가진 것은 산이나 하천인데 도시는 극소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이 2019년에 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땅을 최고 땅 부자 단 100명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한겨레신문이 말했다고요. 그 100명은 연예인들만큼 유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인명 사전이 있어야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00명의 서울을 지배하는 호족인 거잖아요. 한겨레가 얘기했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가구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가진 가구가 62%이니까 절반이 넘잖아요. 나머지 38% 가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가 더 많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집 한 채인데 나머지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뭐. 대다수고. 네. 그게 그 전체 부동산 통계에서 보면 정말 정말 작은 파이인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가 매우 많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가구가 아니라 인구로 다시 계산하면 단 한 평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이런 통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단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보다 심합니다. 그러네요. 토지 부동산의 불균형이 단지 재산의 불평등만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빌렸어요. 투자자들이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리라고 투자금을 주고요.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생산을 하겠죠. 이 사람들 모두가 사회적 생산에 기여합니다. 물론 노동자가 더 많이 일을 하니까 더 많은 기여를 하는데 기업가와 투자자가 노동자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불평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와 투자자와 노동자는 모두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전부 기업가가 리스크를 그만큼 감내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윤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업은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죠. 생산에서 나온 이익 가운데 일부를 땅 주인이 가져가는데 땅 주인이 이 생산 과정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평에서 100평짜리 식당이 있어요. 아주 잘 되는. 서빙하는 분들 월급이 있고 셰프들 월급이 있고 거기서 물건 납품하는 분들이 받아가는 돈이 있고 사장님이 버는 돈이 있고 세금으로 국가가 받는 돈이 있겠죠. 그런데 월세 천만 원 받는 땅 주인은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죠. 그래요. 공장이 아니라 농장이나 과수원이나 다른 뭘 굴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가 생산하고 투자자가 투자하고 농장 주인이나 과수원 맨이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냅니다. 땅 주인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이 이 생산 과정에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 비용은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가 임대료가 높아지면 여러분이 밖에서 사먹는 음식값이 높아집니다. 그게 아파트촌에서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이유죠. 또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가 그 임대료 대신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를 낮춥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가를 하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초반에 최저임금을 올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격하던 보수 언론 경제지들의 논점이었죠. 아니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데 월급이 이렇게 비싸지면 어떡하냐. 자영업 접는다. 답은 뭐죠? 임대료가 없어질 텐데 나사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는 건데. 그 노인네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고요. 창조주냐? 따라서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강탈입니다. 부동산 권리는 노동과 생산을 통해 얻는 일반 소유물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권리는 애초에 점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렇게 발생한 권리를 물려받거나 샀거나 빼앗은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있어요. 땅 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정말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 누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땅을 축적을 했을까요? 대혁명 직후에는 구 귀족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땅 주인이고 지금도 구 귀족들의 후손들이 유럽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 군인이었던 사람, 군인이었다가 은퇴한 사람, 대통령 친구였던 사람, 대통령의 먼 친척이거나 결혼했거나 그런 사람들 등등에게 분봉을 하듯이 나눠줬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땅 산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있는데 없대요. 엄청 많은 땅. 극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정도의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300원 내고 만화책 빌려보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부동산의 권리는 원래 과거에는 지배권과 한 세트였었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임대료라는 것은 아직 부동산 권리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수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권이란 세금을 걷는 권리예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에서 임대료 내고 있는 사람은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부동산 주인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부터 본 게 진짜 큰 도움이 되네요. 그 앞에 부동산 권리가 왜 자연스럽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뒤에 지금 이런 부동산의 어떤 독점, 최상위 몇 퍼센트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다 시장이 그런 걸 어떡하냐로 끝나버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막 전국에서 항상 1등하는 수제들은 이런 걸 다 알아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볼일 볼 때도 그런 사람이에요. 4년 정도는 이제 사원부에 있어야 돼요. 전국 1등을. 전국 1등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겠고. 그냥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뿐이지. 산책을 하시면서. 그냥 간단한 불만이죠. 저 노인네가 뭘 했다는 거지? 왜 돈을 받는다고 했지? 이 나온 계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광고 듣고자. s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입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바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알 바이오팜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아, 근데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은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큐비엔 사르락토 광고 시간. 진정 유니크한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입니다. 소장에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 대장에 서식하는 비피더스. 120년 덴마크 기술력이 담긴 백억 유산균. 이라는 거죠? 네. 맹락을 해야죠. 맞아요. 안 먹었냐. 아, 네. 아직 젊은 관계로. 아, 그렇죠. 그런데 조만간 도움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맨날 술 먹는다면 필요해질 거예요. 분말이 입안에서 뭉치지 않고 텁텁함 없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청량감 넘치는 식감이 특징이고요. 복숭아 천연 향료에 달콤한 맛이 있어요. 아, 저 먹어봤어요. 네. 먹어는 봤어요. 그때 저 뭐냐 청취자 드리고 남는 거 뭐. 네, 맞아요. 핑크색 포장지에 있는 거. 복숭아 맛이 기억나요. 안 멈춰던 것도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전후 차이가 저는 원래 괜찮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네. 쟤는 아직 이런 거 몰라요. 하지만 그 피디님께서는 굉장히 신봉하고 계시다는 사실. 네. 삶이 달라졌다. 네. 설탕 유당 성분 첨가물 무청가도 참고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담은 1g의 맛 좋은 제로 칼로리입니다.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애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 유산균을 먹으면 또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큐비엔 사르락토가 있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제로 칼로리 중에 제일 달아요. 액세스몰에 있고요. 부동산도 개혁하려고 했던 많은 개혁가들이 썰려나가고 혹은 경제지나 보수지에 비난을 받으면서 나가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자다. 이러면서 비난하는 정국이 한 한두 달 갔습니다. 이내로는 안 볼더라. 네. 강남에 있는 집 팔고 막. 그중에서 강남에 있는 집 말고 다른 데 있는 집 팔았다고 욕 먹고 막.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더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지금의 관료들은. 개혁을 할 때 개혁가들이 구체제로부터의 뭔가를 받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야 공부할 여력이 있고 애가 엘리트가 되거든요. 재현이 형 원나라 유학 갔다 왔다고요. 금수처예요. 그게 이제 평생을 이어져. 그러니까 온 역사를 이어져오던 인류의 정치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언론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낸 놈이 무슨 개혁을 해. 같은 관성이 있어요. 사실 잘 먹고 잘 살아서 개혁을 생각하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개혁을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기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겠는데. 그렇죠. 공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부동산 권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옛날에 산적들이 길을 막고 통행세내라 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환타지물에 보면 다리를 지키는 트롤.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고기 줘야 되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권리 자체가 라틴어로 오쿠파티오라고 하는 점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산적질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강탈이고 부동산 임대료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강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산적도 그 땅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 땅을 사유화하면 제도적인 강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쇼군을 다 봤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 상 받았다길래 이미상. 근데 거기 보면 되게 막 중상모략이 있고 막 곧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막 일본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느껴졌던 게 막 암사를 해요. 근데 너무 쉬워요. 다 하고 나서 다 도적 때문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어두파의 군사들이 막 다 죽여요. 그러고 나서 아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났지 뭡니까? 라고 하면 다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말하면 아니 검찰에 따르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진앙하고. 그렇죠. 다들 그렇게 넘어가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제도도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강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시작이 유사하고 실제로 제도가 그런 걸 어떡해요? 라고 하면 다 넘어가주는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생겨나는 강탈은 임대만이 아닙니다. 판매할 때도 일어납니다. 최근에 서울 청담동에 있던 한 식당이 732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주변에 커다란 빌딩이 들어설 때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맛있는 가게였는데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회사에서 퇴직할 때 50억 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장동에서 15번을 퇴직해야 이 식당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곽상도 아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게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임사했다가 다시 퇴직하면 되잖아. 환생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래도 거기서 15번 퇴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요즘에는 로또 당첨금이 1등 당첨금이 3억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준다더니 장난 아니군요. 로또 1등에 234번 당첨되면 이 식당을 살 수 있습니다. 번개를 234번 맞추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 식당의 가치는 거기서 고기 잘 굽고 불판 잘 갈아줘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고기 잘 굽고 불판 잘 갈아주는 식당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다 700억인가? 아닙니다. 물론 성실하게 영업을 잘 해오긴 했겠죠. 그런데 그 가치는 식당 영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한복판에 있다는 위치 조건에서 나온 겁니다. 식당값이 아니라 땅값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주변을 분주히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생산 그리고 80년대부터 강남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온 개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차라리. 네. 그 사회적 가치를 도시의 부동산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져가면 그것 또한 강탈입니다. 그럼요. 합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나 물자가 이만큼 들어오게 만들고 이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게 만들어준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국민들이 만들어온 하입이 땅에다 붙어있어요. 그 이득을 다 취할 권리는 어떤 땅 주인에게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 부동산세는 중과세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건 학벌보다도 더한 부정향 걸리네요. 네. 학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비하면. 네. 학벌은 뭐 그렇죠. 작년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던 축구 대표팀이 졸전을 펼쳤을 때 몇몇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만 전 세계를 타고 이동해서 원팀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다들 마을퍼스 타고 가야 됐나? 소득이 높은 선수가 전 세계를 타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거기서 생겨난 박탈감을 국내파 선수들이 겪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놀라워요. 어떤 언론인들은 이렇게 민감하단 말이야? 네. 어떻게 기자 생활을 하지? 축구 선수한테는, 축구팀한테는 그렇게 민감한데. 조선일보랑 비교돼서 어떻게 기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부동산의 불평등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떨까요? 상위 3%가 대한민국 땅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38%의 사람들이 원팀 의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권리는 국민들 간의 협동과 조화를 깰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가를 위협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권리는 시민의 평등을 부정합니다. 법적으로 세습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부동산 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죠. 몇 번의 정권에서 많이 이걸 조정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평등하지 않죠. 놀랍게도 부동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임차인의 생산에서 나온 이익을 뜯어갈 뿐이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방법이나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임차인을 내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임차인의 위에 서게 됩니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의 희생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에 강탈입니다. 부동산 권리를 행사에서 얻는 이익이 노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많습니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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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네, 이게 그 아실의 주제문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온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용산구에 모여 살잖아요. 지금은 이촌동, 삼각지 이런 데가 많이 부유해졌는데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막 둥둥 떠내려가는 데였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탈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살던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고 있었으면 평생 동안 모은 돈의 한 6배, 7배 인거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많은 거예요. 거기에 아버님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뒷목 잡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 직종에서 연봉 1억씩 받는 사람조차도 웬만큼 성실히 일을 해도 부동산 물려받은 사람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일을 진짜 미친놈처럼 해서 정당하게 버는 정도의 맥시멈. 글쎄요. 혹시 다 한 연봉 2억 5천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밤낮 없고 미친 사람처럼 계속 일하고 계속 발전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 정도 사람? 그러니까 직종에 하입이 껴있는 직종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제외하면. 따라서 이제 분야의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그 정도 볼 수 있다고 치죠. 네. 물론 김대란 씨도 3억을 벌긴 했으나. 네. 부동산 부자는 못 이깁니다. 아, 그렇죠. 절대로. 부동산 권리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하태경 씨도 못 이겨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동기를 잃게 합니다. 정말 그 직종에 하입되어 있는 직종들 가운데 대중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연예인들조차도 부동산 투자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누구가 어디 사서 얼마큼의 시세차익을 내고 팔았다. 저는 잘 압니다. 연예인들은 부동산밖에 모릅니다. 투자의 귀재. 네. 예를 들어 뭐 어느 예능에 가가지고 예능에 출연하는 노인네 패널들한테 막 쓸데없이 혼나고 막 그랬어. 별거 아닌 걸로도 막 혼내는 사람들이 있네. 연예인들은. 100미터 밖에서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더러운 거 빨리 내가 건물주가 돼서 때려치지. 이런 말 다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하나를 건물을 사죠.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사면 그만둔다고 하고 또 열심히 해요. 원래 연예인 말고 다른 직종도 어느 되게 비싼 건물을 막 현금 박치기로 구매를 했다. 그럼 기사를 써주나요? 보통은 스포츠 스타 정도? 스포츠.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도. 끝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기도 하고.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는 노동에 대한 강탈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땅은 원래가 자연물이고 따라서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공유제임에도 부동산 권리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의 접근을 배제하고 박탈하고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그 땅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강탈입니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짚어야 돼요. 부동산의 가격이 커지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수익이 늘면 늘수록 국가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둘은 완전히 붙어있는 세트 메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부터 국가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구실로 국유지를 팔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하기 좋은 곳들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매각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수준입니다. 문제는 낙찰 가격이 적정 감정가를 밑도는 경우가 작년엔 43%, 올해에는 59%나 돼요. 지금 올해로 치면 한 3번 팔면 그중에 2번은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손해받다는 겁니다. 국가가. 네. 국유지를 민용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아주 싸게 팔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16조원 플러스 알파의 국유재산 판매가 지금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작년에 이미 부처 간 tf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손해를 보면 오히려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산 사람들. 천원짜리 땅을 100원에 샀거든요. 네.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부자 감세 규모가 63조원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국유지를 열심히 팔아서 16조원을 벌었으면 벌른다고 하겠는데.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부자 감세 규모가 63조원이라는 거예요. 그 감세의 많은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직과 현실화 정책을 폐기하면서 생겼습니다. 즉 땅 부자들의 세금을 덜거둬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많은 부분은 상속세를 개편하면서 앞으로 생길 겁니다. 이제 생겨나야 될 겁니다.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상속세를 높이고. 그 전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높이고. 100억 원대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우 크게 낮춥니다. 손희상 선생의 기억이 맞다면 역사를 보건데 호족을 키워주고 나라 안망할 생각하는 건 이상하다. 감세는 사실 현금성 지원이랑 똑같은 거죠. 부동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국가 재정으로 현금을 주는 꼴입니다. 정확히요. 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땅 부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책적인 강탈입니다. 젊은 원희룡 씨는 이걸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기 양평 땅 똥 치우고 있잖아요. 이게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러니까요. 할 건 하고 있습니다. 할 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썰고 다녔을 때 그 대륙법 체계를 이식받지 않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딘가요? 영국이죠. 아. 섬. 못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그래서 영국법은 대혁명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섬은 받았지만 이거.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펄티, 부동산 또는 재산에 대해서 대륙법 체계와 좀 다른 사상이 영미법 체계에서 발달했죠. 생명이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여기서 재산권이라는 건 부동산 권리예요. 원래는. 자연적인 천부인권으로 봅니다. 존 로크 같은 고전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명 자유와 프로펄티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생명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하나만 있습니다. 자유도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다 똑같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부동산 재산은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천부인권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부인권이 없는 게 되죠. 다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 거죠. 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생명과 자유는 팔 수 없잖아요. 매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부동산 재산은 팔 수 있습니다. 상품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생명과 자유도 아주 옛날에는 팔 수 있었어요. 노예제가 있었을 때는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심청이도 공양미 300석의 인식매매에 당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생명과 자유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인 권리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전자유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가지고 있고,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때엔 자연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의 정의와 상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아무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권리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네요. 아무도 가질 수는 개인에게 귀속할 수는 없지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문명이 덜 발달했거나 부패가 발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명과 자유를 사고팔 수 없게 된 것처럼 미래에는 부동산 권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권이 꿈꾸던 미래입니다. 그래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다가. 그것은 김종인 선생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군부정권이 이기도 해보고 싶어 했죠. 네. 포기했죠.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권리는 다른 소유물과 달리 제도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그렇다면 제도로서 그것을 손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권의 행사를 헌법에 따라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안에 있으면 개발을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유지에 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법상의 고도 제한이 있고 그런 것처럼 1가구 1주택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권리에 세트로 붙어있는 것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권리입니다. DSR이죠. 네. 이것은 결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이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냥 그렇게 되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어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세입자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서에 넣어도 되느냐. 현대국가에서. 그러니까요. 세입자가 낸 전세금에 은행 대출을 더해서 부동산을 또 사고. 심지어 세입자 돈이에요. 네. 또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 또 받아가지고 또 부동산 또 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이 막대한 이익을 강탈해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부동산 거품이 터져서 대출금을 못 갚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 사람 부동산을 계속 그 전세금과 대출금으로 산 사람은 그냥 한 2년 사나요? 3년 정도 사나요? 그럼 이 지역 뜬다라거나 연세대출하기 좋다라는 말을 쉬지 않고 했던 경제직 기자들이 도와줄 건가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게 일부 나쁜 놈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부동산으로 연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두고 있는 제도의 문제일까요? 일부의 잘못이라기에는 이미 지금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가 3만 명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고 아직 터지지 않은 데도 더 있을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을 부동산 권리로부터 하나 둘씩 빼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거기에 직접 살든지 스스로 경작하거나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권리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조선 초기에 우리 조상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룰 수도 있었던 일이고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잘 결속될 수 있게끔 하는 일이고 원희룡 아저씨가 아무 걱정 없이 응가를 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승전 쾌변. 쾌변입니다. 이달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에이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자본주의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탓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오랜 역사 내내 수정하지 못한 부패의 연결골이 어느 시점에 있다. 그게 자본주의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중국은 실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70년, 50년, 40년 정도의 사용연한을 두고 국가가 임대료를 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부동산 거래 가격은, 임대권 거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사용연한이 끝나가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축 건물, 같은 땅에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이 한동안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경제가. 지금도 어렵죠. 그게 또 답은 아닌가 보다. 이럴 때는 완성된 대안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을 짚어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의문들이 풀렸습니다. 내가 땅이 없어, 띄꺼워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는 고향이 고향이라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다 못 살았어요.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이니까 동네 달동네였어요, 절반 정도는. 강남에도. 거기 엎어져 있던 사람들 20, 30년 뒤에 지금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찍 벗어난 사람들은 지금도 추석과 설날에 만나면 니 탓 내 탓 하며 그때 엎어졌어야 했는데. 뒷목을 잡고. 그때 그 집에 그대로 사왔어야 했는데, 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죠. 마치 한 10년 뒤에 어른들이 그때 코인을 샀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계속 할 것인 것처럼. 저는 그때 인생의 한 경로의 일부분의 원칙을 결정하긴 했거든요. 저거 하지 말자. 네. 저런 식으로 안 살겠다. 아무런 아웃풋도 없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면 불로수록도 쳐다보지 말자. 적어도 어떤 대단한 잭팟으로 인한 돈을 많이 벌어서 생기는 행복과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불행을 피하는 것 정도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의 경험이 저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영원한 챗바퀴 같았던 노동의 결과물로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집 한 채를 얻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기가 우연치 않게 재개발된 데 바로 옆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는 정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정직하게 산 소수와 불이하게 많이 버는 다수로 부자가 구성되는 사회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사를 봤더니 그런 사회는 망하더라는 거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실제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줬던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부유한 건 상관없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더 대접을 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남들 뜯어먹고 등쳐먹,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꽤 있어요. 한국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짚었습니다. 부동산 권리가 생겨나는 과정에 관한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36미터가 이동을 했습니다. 섬이 통째로요. 밀려서요? 네. 쓰나미에 밀려서. 그 정도니까 온 땅이 다 휩쓸려가고 동네가 다 풍비박산이 나고 농경지는 바닷물이 한 번 적혀졌으니까 소금물이 되잖아요. 소금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어서 원래 땅 주인이었던 사람, 땅을 상속받아야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썰려나가고 그리고 행정력도, 부동산 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와 행정도 한동안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일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망가진 땅에 3, 3, 5, 5 모여들어서 스스로 땅을 뿜빠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없는 땅에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복구를 할게 하고 눌러앉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부동산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생각했던 그 개간 정책이 성공한 버전인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성공했다는 게 뭔가 그래서 시장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권리가 형성됐다라는 점에서 그런데 한국당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엎어진 부자가 되고 싶은 로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갈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까지 오를 희망이 없으면 어떡해. 급여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데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급여로 행복해지려면 부동산 부자가 힘을 이뤄야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요. 이 질문까지 저는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기고 책임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하고 함부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과징금을 왕창 뜯어가는 무슨 제도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근처로 가는 첫 발이라도 디딜려고 하면 언론들이 다 뒤집어지겠죠. 자영업자 힘들다를 넘어서 부동산 소유자를 저격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언론이. 10년대 말에 한 5년동안 쉬지 않고 보수 언론이 그 작업을 하는 거 우린 봤거든요. 불로소득을 건드리려고 그래? 제일 중요한 위기인 지금 거기서. 이런 얘기만 기억해 주시고 당장 뭘 바꿀 수도 없고 바꾸자는 로드맵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쾌변을 보자. 액세스 모여서 찰락 프로. 그러나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겨울에 만나요 손희상 선생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절반의 애덩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I.D.W.K.